안녕하세요 마이덜입니다 정말 빼곡하게 이렇게 채워주셨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쵸? 네 또 효정언니의 고향 아닌가요? 제가 안양에서 태어난 의왕에서 이렇게 자라왔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평촌에도 많이 왔었는데 너무 반갑네요 다음 곡 또 들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? 어떤 곡이죠 생일씨? 어떤 곡이죠 효정씨?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곡이냐면요 아잉 하고 귀여운 애교를 보여주는 곡인데요 바로 내 얘기 들어봐라는 곡이에요 혹시 아시나요? 네 네 그러면 지금 분위기 바로 이어서 바로 다음 곡 갈게요 네 아니 저희가 작년 이맘쯤 때 저희가 여기 왔었잖아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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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때가 유아 생일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정확히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생일이 우리 생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니 이런 우연이 이런 우연이 안양이랑 되게 사이가 좋은 그런 건가봐 그런 건가봐요 역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힘든데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 자랑 한번 해줘요 언니 안양은 요즘 맛있는 것도 많고요 네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사진들이라면 좋은 사진들이라면 언니 한번 소리 한번 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요 한번 소리 한번 질러 볼까요? 네 좋은 사람 많네 여기 맞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분들에게도 저희가 좋은 곡으로 보답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곡을 누가 소개해볼까요? 유아가 소개해볼까요? 네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곡은요 저희가 처음으로 1위를 한 곡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은 곡인데요 비밀정황 들려 드릴게요 네 과연? 네 이렇게 좋은 날에 저희 오마이걸 찾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는 활동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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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세요 자 우리 중화공원을 예쁘게 수놓아준 요정 오마이걸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안녕